되게 민망하다, 이런 거 안 해 봤어. 걸어가래, 걸어가래. 두, 두, 세. 저도 살짝. 저도 살짝. 어우, 창피해. 맞다, 너무 창피해. 먹고 갈 걸. 웃겨. 웃고 있지, 다들? 엄청 해놔. 되게 라면 집 사장님이랑 같이 인증샷 찍는 거 같잖아.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. 우리 집 라면을. 너 이제 방송인 다 됐구나. 완전 방송인. 나 이제 카메라 없으면 말을 못 하겠어. 말이 안 돼. 받은 거야? 엄청난 일을 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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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